이럴수다 선스톤이 아니었어 자 기가 드릴 브레이크 커비 무시하지마 내가 유튜브에 올린 어느 게임보다 가장 빠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조회수가 늘고 있어 니들이 그렇게 나 빨아주는 바이오아저드보다 더 빠르게 조회수가 늘고 있다 그게 커비야 무시하지마세요 자 이걸 한 번 더 가랏 으아아아아아아아 괜찮아 뾱 쑤욱 빨아줍니다 인축해 쑤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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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두 번째 선스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됐다 에듀머제 맞아요 가자 흫 쑤욱 빠르름빔밤빠바바바바밤 빠생! 이거 지금까지 나왔던 스테이지들을 한 번씩 다 되새김질해준다 이렇다면 진짜 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.. 보통 이런 게임의 특성이잖아 마지막에 나왔던 게임 한 번 되새기준질 해주는거 이쪽으로 가야되냐 아니면 저 이쪽으로 먼저 가보자 그래.. 오우야! 어디서 페이크 질이야 이게 깜짝 놀랐잖아 자 여기서 마지막 써머스톤을 먹어주면 되겠어 이렇게 하고 그거 끌고 오면 되겠구나 자 일단 이거 먼저 아..잠깐 미안 쏘이.. 이거 먼저.. 이걸로 녹여야되니까 이거 먼저.. 이걸로 녹여야되니까 이거 먼저 한 후에 자 이제 버스를.. 버스버스 레볼루션 해주고 이렇게 녹여버리면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녹여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녹여버리면 됩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냥 막고 가면 되지 뭐 뭐..뭐..뭐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해야되는건데 아 표정 봐 쩌 녀석 아주 훌륭.. 아 왜 또 들어가 귀찮게 이러지 맙시다 우리 하이퍼노바는 무적이 아니죠 하이퍼노바는 무적이 아니죠 데미지는 먹어 데미지는 먹는데 그거지 저 오빠 달려 하이퍼노바는 무적이 아니죠 하이퍼노바는 무적이 아니죠 자 밑에 쪽도 그렇지 키워드 야잉 아우 이건 또 뭐야 아 또 커텐 그거 치는 거구나 좋아 그렇다면 이거를 일단 여기서 이쪽으로 갖고 오고서 좀 더 갖고 오고 나서 이렇게 슈욱 이거 타고 튄다 빨아 느려 버려 진짜 잔호 너무나 잔혹하다 진짜 진짜 컵이 있으면은 걱정 안해도 되겠어 공구리 치.. 어 진짜 건설 없기에 철거.. 철거 없기에 대유 큰 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큰잎 공사장에서 어? 일단 한 달 하루에 막 40만원씩 받고 막 50만원씩 받고 철거에 추적화된 몸이잖아 그래 쓰레기도 없고 친환경적이잖아 자 키월더 디디디대왕 자 스티지 4 잠깐 이것도 보스 전에 보스 러쉬의 스멜이 난다 그래 그래 어우 어우 싫어 상상만 해도 싫어지네 보스 러쉬 괜찮아 두번째 보스는 쉽게 잡을 수 있어 깜짝 놀랬지 뭐 이미 한 번 다 패턴을 파악한 녀석들인데 완벽하게 못 잡아도 뭐 그냥 가는거 쯤이야 자 나 해머 들고 갈대 쩝쩝쩝 쩝쩝레볼리션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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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wels 넌 내 상대가 안 된다니까 그래 템원은 사랑입니다 자 이게 제 그림같은거 그래 알고있어 끝났어 끝났다구 너 해머가 짜세라는 제가 가차 없죠 근데 이게 처음 만났을때는 굉장히 고생했어요 지금이야 그냥 웃으면서 잡지 처음 패턴 몰랐을땐 당황했어 비켜 선스톤이나 주세요 저는 주실때 된거 같으면 자 자 또다시 보스러쉬 롱맨이 근데 훨씬 어렵지 아 제일 첫번째 보스였지 저기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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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. 여기서 숨을 하라 그래. 나 민감하단 말이야. 끝. 훌륭해. 아유. 자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자 이쪽으로 가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꼭 부탁드립니다. 그렇지 이런 곳에 분명 어? 쓸만한 게 숨겨져 있는 법이지. 어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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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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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썬스톤 못 먹은 것 같은데요? 저기요? 저기 잠시만. 잠시만. 저기 있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저 기분 탓일까요? 여기 보세요. 뿅. 여기 있네. 좋았어. 6.14 컴플리트. 죽혀. 나 가요. 집에 가요. 개잉! 그잉! 저 이번엔 이 녀석이야. 가장 최근에 싸웠던 보스죠. 아 이거 진짜 해머가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네 부스전을 위해 태워놨다고 해도 방안이 아니네 거의 이보세요 잠깐만요 저 해머 먹어야 아 오신다 끝 아 맨 처음 만났던 때보단 약하게 만들어놨겠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데미지가 나오리가 루티로 따지고 시원하게 패드립니다 자 타고 자 꿀게임 이 게임은 저번 달에 발매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최신작이에요 커비 시리즈 중에 키월더 민트 200대 키월더 니들컵 200대 자 스테이지 파이버 뭔가 그래 느낌이 온다 느낌이 딱 최종보스의 느낌이야 이곳에는 최종보스가 살고 있어요 이 느낌이라고 딱 이 참을 수 없는 이 느낌 흉흉할 수 없는 이 느낌 그래 마치 모든 것이 이곳이 바로 보스전이 있는 아니 추종보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이건 위버전이 아니라 3DS버전입니다 그래 아주 강렬한 느낌이야 써보자 아 이걸 왜 버리니 잠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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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눌렀어 이건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 있어 이건 꿈일거야 INE 아 내가 몽키를 잘못 눌렀길래 자꾸 이러지? 뭔가 잘못되어 있어 세상은 썩었어 이 세상은 어 이 꽃친구인가? 정말 꽃같은 친구다 아주 꽃같네 자 이게 들어가는 곳인가? 좋아 가보자 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잔인해요 순서대로 한 곳이 그건거 같은데 썬스톤 있을거 같은데 그래 느낌이네 정말 아주 꽃같네 너무 꽃같으시다 아 잠깐 이거 아 역시 이거 해모 있어야 되잖아 여기에는 해머 아니면 스톤인데 여기에는 해머 아니면 스톤인데 비틀비틀 헬머 스톤 아니면 비틀인데 비틀도 안보이는거 같은데 아 저기있다 아유 그래 저 녀석이야 아니 야 이거 타고 오지마 내가 잘못했어 자 이제 이건 제껍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럴거면 대체 왜 아니 난 여기에 당연히 선스톤 같은거 하나 줄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낌새도 기미도 그래요 그런 사랑도 없어 의리가 없어 의리가 정말 의리 없어 자 아우 자 A 고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야 썬스톤 내놔 이마 아니 웃진만 말고 썬스톤 너 먹을 아 못 먹어 진짜 커비가 못먹는 존재가 있다니 썬스톤 봤다고? 봤다구요 이런 꽃같으면서 난 왜 못봤지 아 이거 잘해야되는데 잘 던져야되는데 이게 속도전이야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이게 중간에 분명히 내구도가 있어가지고 이게 내구도가 있어가지고 자, 속전속결하지 않으면, 그래 안된다구요? 자자자. 자 거의 다 됐어, 잠깐만, 이것만. 야, 근데 열쇠 어디갔니? 열쇠 어디갔어? 열enger 열쇠가 안떨어졌다고? 안 돼 여기있네 열쇠가 여기있네 와 진짜 세상이 살다보니 이런 별그지 깽깽이 같은 경우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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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소년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첫번째 선스톤이에요 여러분 아 네 들어가세요 존나 좋아한다 되게 맨 밑에 있던거구나 좋아 그리고 이거 이번엔 이쪽으로 가자 이거 던지는거 보니까 보스전이구나 중간 보스전 나오겠구나 그래 여기 어허 괜찮아 이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꺼져 테마 먹어야죠 아니 이제 또 설마 열쇠가 어 괜찮다 어우 다행이다 어렵지 않아 그냥 가면 돼 어 잠깐 여기도 선스톤이 있어 있는데도 안에 들어간 뭐가 있어 그렇지 아 저쪽으로 나오라는 건가 그냥 쓰려 부술 수도 없고 이거 쓰려 펴버리고 싶네 이거 이러지마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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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와 셋 좋아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 맞구나 이쪽에서 자 자 얘 구해주고 좋았어 자 어 어 movies 아ول 아 진짜 기꺼거든 해 뭐 짱 짱 아 매우 반하게 만드는거 와 이거봐 어 잠깐만 여기 있으면 잠깐만 그러면 서너스턴 두개가 비는데 그럼 일단 얘는 일단 구하는 수밖에 없겠네 자 이렇게 하면 그래 여기 그래 오 어이 무섭다 오 이거봐 오 야 아 아 아유 뭘 점점 이렇게 개차 반으로 나와 아 이거 뭐야 이거 다 와 진짜 아 회복략 없으신가 어 잠깐만 기다려봐 저거 창 먹어야 돼 자 빠세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여기도 없어 이런 그럼 여기 있는 두개가 어딨다는거지 4개 중에 2개를 놓쳤어 4개 중에 2개를 놓쳤어 여 그냥 보스 오게 이걸로 끝인거 같은데 이 스테이지는 아닌가 좋아 좋아 다 아니구나 좋아 다 아니구나 자 세번째와 네번째가 있어요 아 여기 보스급 크리처가 두개나 있어 네? 그냥 제가 이 게임을 올클리어 할 수 있게 돼요 아 저 여기 한개 쯤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 흐읏 그렇지 그렇지 하이퍼 노바 둘 다 오세요 자 이렇게 와 이제 진짜 중간 보스급 애들이 그냥 나오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놈으로 나오네 왠지 씁쓸하달까 나쁘진 않지만 씁쓸해 더 위쪽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왠지 씁쓸 이게 어느 쪽이 맞는거야 이거 자 이게 진행하는 길이고 자 그렇다면 아까 그쪽으로 가서 자 그렇다면 아까 그쪽으로 가서 자 그렇고